Ladies & Gentlemen 본인이 빅보이는지 아니 킹나바인지 알아? 어차피 저만큼 안가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3승째죠? 잘 봤어요 잘 봤어 그대로 땡기면 안 돼 땡기면 안 돼 와우 고단수 와우 굿샷 좋아 야 잘했어 잘했어 다음에 꼭 이겨주세요 다음후래 그래요 자 갑자 그래도 나무샷이 좀 의식되니까 나무 왼쪽으로 왼쪽으로 푸쉬 한번 쳐봐요 왼쪽 나무 보고 요번에는 푸쉬샷 약간 네 약간만 왼쪽 잘 썼어 잘 썼어 약간 푸쉬 원래 자체는 푸쉬 굿샷 아니 투어 프로에요? 네? 투어 프로 출신이세요? 아니에요 아니 뭐에요 도대체 왼쪽 프로와서 왼쪽 푸쉬치라고 그대로 쳐 와우 자 가시죠 이 국차는 뒷팀에게 지금 압박을 크게 주는 심장에 네 맞습니다 저희 큰 빅픽쳐라고 하죠 네 킥나봐도 무서워하는 빅픽쳐 아 기막이를 사서 골프를 치든지 오우 오우 철저하다 철저해 철저해 철저하다 철저해 샷은 잘 막으셨는데 네 팔은 또 나갔어요 나갔어요 네 분석 분석하는 오 마이 가시 노 웨이 얼마나 되요? 지금 165입니다 164 164m 벙커 그러면 한클럽 더 잡아야죠 여러분? 이정도 아시죠 여러분들도 무슨 마음? 탑핑 치는 마음 아시죠? 어려워 어려워 제가 볼 때 퍼덕 한번 합니다 철퍼덕이야 바깥에서 연습하시구요 바깥에서 잔디의 머리를 잘라 그리고 중심이 내려간 다음 거기 잔디 없잖아요 잔디 머리를 어떻게 자르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할 것만 일단 하고 일단 궁치고 얘기해 줄게요 짧게 잡고 들리면 안돼 잘가 오 들어왔어 원래 올라가는건데 원래 올라가는건데 나가는건데 야 우리 또 이겼어 우리 또 이겼어 굴프도 굴픈데 날이 더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아 실장 이소 옆으로 한숨 반등 찬스 아니 저기좀 자꾸 뒤에서 너무 누굴적이야 너무 누굴적이야 저 기권이 있어요 이거? 아 알았어 미안해 건들지마 건들지마 이제 아니 좀 이기시면 좀 여유를 갖고 응원도 해주시고 우측 해줬는데 원래 잘 썼어 잘 썼죠? 응 잘 썼어 잘 썼어 짧아 많이 짧아 오! 20m 아니야? 백스윙을 밖으로 떼지마시고 에임은 괜찮은거야 에임 예 일자로 쓰셨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잘 썼어 잘 썼어 아아 잘 썼어 잘 썼어 저 매너가 매너 봤어요? 여러분 지금 딱 할 때 너무 잘 하지마요 이런 멘트로 이 정도 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잘 하지마요 이건 아니죠 야 이건 아니었죠 다시 칠 수 다시 칠 다시 칠 야 우리 가자 가자 야 야 놔 이거 사람을 아주 그냥 묻어버리려고 지하 3층에다가 아 자 우리 감독님 어떻게 쳐야되나요? 이건 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이거는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왼쪽으로 해서 페이드로 해가지고 아 슈퍼 페이드? 네 페이드로 해가지고 아아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슈퍼 로우 팅팅팅팅샷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클럽을 오늘 세 가지를 준비를 했지요 제가 지금 피칭 위치로 한번 낮게 가보는데요 원래는 제가 지금 7번을 원래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기 빅본이 나무 좀 잘라주세요 하하하하하 네 안되나 좀 이렇게 편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빽에 톡을 들고 다니시고요 나무를 피칭매치로 20m를 힘있게 가는 척하면서 25m를 치고 띵 띵겨서 갑니다 팅팅팅팅 나이스 정확하게 탑빙을 쳐서 정확하게, 절약하게 탑빙을 쳐서 굴러가는 자체였어요 실수 아니에요 네 아, 인정 이거가 엣지에 들어가요 엣지요? 네, 왜냐면 그린떨어지면 조금 들어가요 약간 왼쪽 봐주시고 됐어요 클럽 페이스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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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엣지! 아... 저런 엣지 맞았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게 어렵게 어려워요 네 누가 엣지 맞추고 싶다가 엣지가 맞겠어요 저렇게 엣지 맞아야 되는데 어, 굿샷! 어, 굿샷! 너무 잘했어,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 잘 썼어요 아, 약하다 자, 첫번째 퍼팅은 거리죠 거리를 맞춰주십시오 응 있으면 이쪽이거든 응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왼쪽 솔직히 말해줄게요 여기에요 여기 왼쪽 있어요 왼쪽 그러니까요. 라이가 분명히 그쪽이 있던데. 네, 맞아요. 왜냐면 들어오는 입구가 이쪽이 이렇게 높잖아요. 이래서 여러분 라인은 반대편에서 좀 잘 봐야 돼요. 한쪽에서 보면 헷갈리거든요. 이미 브랜싱 포인트를 넘어갈 수는 못했죠. 살짝 우측을 봤어야 되는데요. 아쉽게 나왔는데 질의 잘하셨네요. 나이스 터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봤기 때문에 늘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 좀 약해 보이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자, 우리 팀 다 오케이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줬어요. 다운이에요. 이게 참 아쉬운 상황이에요. 앞서서 두 분이 터팅했기 때문에. 퍼팅이 롬퍼 상당히 짧아요. 어, 예? 우리 좀 세게 쳐야죠. 우리의 허리함을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하나 더 따라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핀미티 현장. 자, 160m. 지금 아 없는 거지? 없나? 아, 모르겠어요. 아, 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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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m인데 사실은 5번 좀 갖다 줄래요? 5번? 말 잘 들어. 개똥 훈련인데. 에. 자, 걸음걸이 보면. 투달거리잖아. 투달이 알 수 있지. 아, 지금. 아, 저 왜 시키는 거야. 움직이는 클리브랜드 광고판인데요. 오, 클리브랜드인데. 진짜. 간역 저기 다 맞추고 싶다. 저거. 장모인다. 아니요. 어, 뭐, 뭐, 뭐. 자, 성격 나왔어. 잡혔어. 장난 아니다. 진짜 뭘 던졌는데, 던지기야. 뭘 던졌는데, 또 항상 어설프서 뭐가 안 돼, 저한테. 마음으론 던졌어. 뭐는 자꾸 안 돼. 아,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좋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시작됐어, 시작됐어. 자, 시작됐어. 4번은 아니지? 하하하하 자, 칩니다. 안전하죠? 아니, 160m을 5번을 치세요. 네. 165번 칩니다. 아, 붙은 거 같은데? 4번 가져왔대. 4번. 4번. 오 마이 갓.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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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볼이다.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자, 약간 훅바람 보니까 왼쪽으로 푸시. 왼쪽으로 푸시. 아, 잠깐. 깃발보고 푸시. 됐어. 됐어. 돼? 여기는 이렇게 비쎄요 아 이거 제 거예요 아 형님 꺼 사라떼 대박 앰프로 못찾고 있지 우비지 야 우리 이겼다 우리 이번에 우승하면 그냥 우리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아닌가? 아니지 투업이에요 심프로님 잠시만요 오 아 사났네 아 해제드 처리 네 됐다 요기 다운 자 오케이 오케이 졌어요 오케이 쓰리업으로 체인지 네 업 우리 퍼팅 연습 한번 해야지 쓰리업 된거지 어? 진짜? 쓰리업이었는데 투업 됐다가 다시 쓰리업 된거지 어 졌어요 네 우리는 세월 아닌데 연습하는 말은 아니지 다섯 털 지금 다섯 털 쳤잖아요 투업이야 아직 매울 남았으니까 쓰리업 됐지 맞지 처음에 쓰리업 까지 갔다가 투업 됐다가 다시 쓰리업 투업 됐다가 투업 됐다가 저번에 이겼잖아 허리 보시면 되죠 야 얘 어떻게 인식을 하는거야 GTS로 아니 그게 아니라 내 타스를 얘가 알아 350m 탑 그거를 인식으로 그렇지 위치 기반 센서 파스를 인식으로 네 이게 탁 하잖아요 응 자 하나 보여주십쇼 네 멋있게 보이시죠 멋있어 네 오우 샷 이거 나갔어 잘갔어 아우 글쌰 그린 누가 봐도 중앙인데 잘 안맞았어 글쌰 이거 방금 탑볼났잖아 또 지금 스팟에 0.5mm 약간 비꼈어요 지금 멘탈을 다시 재정비하고 야 광고판이 마련한다 어 아 갑자기 옷도 신경 쓰여 사막 천지의 저기야 아 굿샷 찾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찾을 수 있어요? 오른쪽이 5배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나 봤어 내가 봤어 자 여좌티에서 보면 250m 오우 오우 250m 파포 막바람 심해요 막바람이 오우 오케이 선생님 잘 치는 그냥 네 이럴 때는 그냥 원래 구질 따라가야돼요 들어가서 하면 안되잖아 네 네 잘 서서요 와 드로우 나이 샷 아니 트업 프로 오세요? 트업 프로 출신이세요? 제일 잘 치시는 분이 저쪽이시죠 아니 약간 티를 튕겨서 뭐 한거라 아니 뭐 원하시면 팀을 지금 바꿔드릴 수 있고 아니요 네 어떻게 해요 진짜 한번 바꾸죠 아니 왜왜왜 아씨 태어 오우 멀리갔어 122m 맞바람 맞바람 얼마 볼까요? 10m 더 볼까? 15m? 15m 더 볼까요? 네 135으로 갈게요 그러면 8번 아이요 약간 우측 보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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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어 왠지 아우 116바부터 앞으로 갈게요 15m 아우 와 진짜 잘 쳤다 와 진짜 잘 쳤다 진짜 맛있어 신바야인데 아우 진짜 이거 진짜 잘 쳤다 어? 잘못 썼나? 아니 오늘 크리오측 바꿨죠? 이게 클럽이 튕겼어 튕겼어 투샷 여기까지 왔어요? 야 이거 지금 여기 68m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엄청 멀리 찍으러 지금 혼자서 몇 번이에요? 52도 52도 오케이 자 68m 자 오케이 잘하셨어요 굿샷 어 노노노논 저게 지금 백핀이라 백핀이야 아 네 아 뻘쯤에 아 이건데 아 뻘쯤에 아 나이스다 아 바운드 아 아 진짜 잘 쳤는데 언덕이 있어가지고 낮은 탄도로 쭉 가는 샷 아 글쎄요 2단 그린이라 2단 그린이라 2단 그린이라 어 짧게 맞아 짧게 떨어졌어 까비 와우 와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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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깝다 아깝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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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봤어요 아 원래 땡겼죠 네 뭐예요? 고기 어 이게 엠프로의 퍼센트 지금 승패가 달렸지? 올보기 못 넣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과연 이 짧은 상황에서 부담 부담 싼 부담 일곱 번째 홀에 도착을 했고요 네 도착을 했으면 이제 세월이 남았고 현재 3업 심장팀 3업 3다운 상태니까 요번 홀부터는 어떻게 엠프로팀은 공격적으로 와야 되고 우리는 그냥 지키면 되고 그렇죠 한홀만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거죠 2홀부터는 승부차 이거 흥미진진하다 아 여긴 쳐본 기억이 없는데 슬라이스 바람이 심해요 여기도 나무들이 지금 오른쪽으로 누워있는게 항상 슬라이스 바람이 오마이갓 아유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나갔어 야 저 방송을 아시는 분인가요 소름 소름 부질이 변할 정도의 바람 네 오게 돼? 엄청났어 샷 페어웨이 중앙 저렇게 쳐도? 엠프로가 페이드를 쳤어 저 어제부터 페이드를 쳐요 이게 아니고 엠프로 이게 스트레이트가 들어가도 저구질이 나와버릴 정도야 바람 때문에 네 바람 때문에 페이드 치신거라고 어디서 펼쳐줄 수 있어 호기 받아들입니다 이분을 점수로 온대 봐봐 이게 스트레이트 나이스인데 바람이 여기가 심해서 벙커 있는 곳까지 갔어 벙커가 들어왔어 그 정도야 고맙습니다 화면 왼쪽 네 잘 졌어요 살려줘요 저 좀 화이팅 나무로 가면 안돼 실수가 살려줘서 고마워요 나 살았어 진짜 심프로님 저분 때문에 오늘 사신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질거 같지만 호기 멘트 들어왔어 이번 날이 이길거 같은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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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대표 짤돌이여가지고 30, 30, 35 보고 오른쪽 벙커 약간 우측 그쪽 보고 그냥 엣지에 딱 바운스되는 듯한 느낌 상황은 위협적인 상황 다 썼어요 30억 쭉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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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더 잘 칠 수 없다 와 이거 화이팅 나 살려줬어 와 나이스 나이스 프로치 나이스 오우 야 거리감 오우 좋아 잘 봤어 아 잘 쳤어 나한테 아 부담 팝포진데요 지금 팝포진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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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으로 나가면 안되요 이쪽으로 나가면 안되고 안쪽에서 치는 사람보다 더 순종하니까 아우 밀렸어 아 까비 아 이제 상대의 퍼터를 기다리는 시간 잘 쳤어요 아 이런 저런 자 이분 방송을 아시나요 이게 뭔가요 심장의 표정은 아 멘트 실전 괜찮아 괜찮아 나도 못 쳐서 괜찮아 좀 대충 해주자고 너무 맛있어 이불어서 다시 투어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 하이파이브로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야 이런 어 어 끝샷 아 야 흑분하면 좀 부네요 바람이 좀 불어요? 예 와 한번 다시 다시 해보세요 바람이 둔다 다시 한번 더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짝 우측으로 밀렸구요 바람으로 이기는 페이드가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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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라 아 ư 상백이요? 정말 잘 친다 어떻게 치는거에요? 어떻게 치면 그렇게 잘 쳐요? 아 진짜? 너무 잘 친다 제 카트입니다 폭탄 지뢰제거 하듯이 그거 할 때 볼이 움직이면 안되는거잖아요 그쵸? 폭탄 지뢰제거 하듯이 이렇게 핀셋으로 살짝 로우드로 요 사이로 딱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다 오른쪽 펴는 어르실거죠? 오른쪽으로 와서 오른쪽에 이 야자수의 사이를 가서 살짝 한 30도만 커브 틀어서 그린을 올라가는 차수 탕탕탕 굴러서요? 아 맞습니다 탕탕샷 탕탕샷 나중 나무 등지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나무 등지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 너무 일찍 브레이킹이 없긴 했지만 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샷이었구요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야 또 하나의 또 작품을 만드네요 작품샷 슈퍼 탕탕샷 탕탕샷 올라가버렸어요 살짝 넘어갔긴 했는데 근데 백핀이니까 네 백핀이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길어 길어 balic.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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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두 샷! 두 샷! 좋다! 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약간 더 우측 봐야 돼요? 어, 됐어요. 그게 딱 맞아요? 아, 나이스! 나이스 드로우! 아, 마운드만 올라가면 좋은데? 어, 굉장히 디테일해요. 아까부터 느끼는 거지만 저 팀은 작전 수행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어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역할 수도 있거든요. 편하게 마무리하고 오픈마인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작전 수행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무슨 느낌이냐면 야, 너의 어깨에 모든 게 달렸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해, 뭐 이런 느낌이라니까. 이게 이러면 이제 봉 칠 때 굉장히 부담감 느껴지거든요. 야,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조금 잘 쳤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미안, 미안. 죄송합니다, 사장님. 월급은 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죽을 거 같아. 여기다 대고 말하고 싶어요. 외모자 아닙니까, 외모자? 외모자 지금 외국인 노동자이신데? 외모자요. 사이판뿐 아니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국적이 여긴 아닌데요. 아, 근데 하여튼, 어, 온다, 온다. 파이팅! 파이팅! 아니, 영혼 없이 대답하지 말고. 파이팅! 카메라 있으니까, 이제. 오마이갓,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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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그냥 막 칠게요. 이긴 거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또 변수가 있어요. 아, 그래? 네. 저러다 어프로치가 둘 다 들어가 버리면. 아, 돌리다. 진짜 큰 거 같아요. 와, 진짜 큰 거 같아요. 진짜 큰 거 같아요. 이런 라이가 사실 되게 많은데. 마운드 를 지나서 살짝 내려가는 라이거든요, 이거. 많이 아닌다. 그래서, 이게 방금 보셨다시피, 생각보다 많이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라이를 먹을만한 건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먹는건데 아쉬운 퍼트 이었습니다 아 아까워 아까워 타핑 친게 여기까지 온 거야 여 basket film 에 leuk 아 이건 모든 진실은 영상 이게 담겨 있으니까 둘 듯 줘 들어라 아 고기уг기 나이스 뭐에요? 우리 이겼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뭐에요? 우리 이겼어 이 팀이 졌어요 마지막 한올 남겨놓고 졌어요 졌으면 조스바 괜찮다 조스바만 사면 된다고? 우리의 첫번째 라운드가 승리로 끝나네요 여러분 우리 인사만 해야죠 그렇게 막 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그냥 기분 나쁘다고 촬영하시는데 고생하셨구요 저희 형님은 우리 현재에서 모셨어요 사장님 집에 좀 보내주세요 힘들었던거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플레이가 플레이가 아무래도 그 코스를 좀 처음 들어보셨으니까 그죠? 처음 들어보셨으니까 아무래도 잘할 수는 없겠죠 잘할 수는 없겠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즐거운 시청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또 플레이를 또 재밌게 한번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암흑 vidare 와우